넘어지지 않아요 저는 낙폼 낙폼 어때? 좋아요 다음 곡은 무슨 곡 들으실래요? 다음 곡은 무슨 곡 들으실래요? 뭐라고요? 다음 곡은 무슨 곡 들으실래요? 다음 곡은 뭐라고요? 아... 화내신거 아니죠? 조금 속살을 뻔했는데? 다음 곡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망설여지는데요 다음 곡 하기 전에 짧게 뭐 무반주로 다른 노래도 들려드려 볼까요? 이거 지금 이제 진짜 몇 곡 안 남았거든요 더운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 내 마음이 너에게 상징이 없어 이런 노래를 시키시래 어디든 가자 보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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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든 가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어디든 가자 라고 제 여름 노래 하나 있거든요 그거 한번 부를테니까 여러분 같이 손 이렇게 흔들어 주실 수 있어요? 네 네가 폰하면 난 OK 파도 소리 들으러 어디든 가자 하던 일 다 접어두고 핸드폰을 꺼둘래 우리 둘만의 얘기로 잡아줄게 아무 생각도 없이 떠나자 아무 생각도 없이 떠나자 어디든 어디든 가자 어디든 가자 어디든 어디든 가자 이런 여름을 기다렸어 아싸 이렇게 어디든 가자 라는 노래도 있고요 또 하나 더 여름 다음에 봄 보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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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은 거절할게가 듣고 싶어요? 네! 네!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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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하나로 가득 찬 어린 마음이 네? 너 하나로 가득 찬 어린 마음이 너무너무 커져서 너 하나로 가득 찬 어린 마음이 너무너무 커져서 풍선처럼 부풀다가 또 가득 찬 어린 마음이 너 하나로 가득 찬 어린 마음이 이제는 너 하나로 가득 찬 어린 마음이 너 하나로 가득 찬 어린 마음이 자 준비했어요 이제는 말할래 너를 좋아한다고 조금 서툴지만 받아줄래 거절은 거절할게 이렇게입니다 제가 부른 건지 팬분이 불러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불렀습니다 네 감사해요 이제 제가 이전에 부르려고 했던 진짜 원래 순서에 있던 곡을 한번 불러 꺼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제 날씨가 젖었나요? 아니요 젖었나요? 다행이네요 네! 이번 미니앨범 노크의 타이틀곡입니다 타이틀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밤새도록 어떤 말을 할까 고민해봤어 라는 곡이에요 이 노래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어 들어보셨어요 네 완곡도 어떻게 라이브 클립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 지금 5시 33분인데 오늘 오후 6시에 이 타이틀곡 뮤직비디오가 공개될 예정이에요 성공 공개로 선混왕 скую 합세도록 어떤 말을 할까 고민해봤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Tom Torres ос Carmack